네 인사드릴게요 everyday 걸스데이!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눔 대축제의 저희 걸스데이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나눌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항상 나누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저희 걸스데이가 응원하겠습니다 들으셨던 곡은요? 네 저희 리패키즈 앨범에 있던 여자 대통령 들려드렸구요 죄송해요! 죄송해요! 네 저희 첫 번째 앨범 타이틀으로 인기를 들려드렸구요 저희 다음 곡은 리패키즈 앨범에 있는 여자 대통령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빠지였습니다! 여긴 빠지세요! 감사합니다!